자 오늘 또 고민사연 두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이종식님이 저한테 긴히 고민상담을 할게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빼서 내용이 좀 심각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최대한 자세하게 좀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들여서 이분이 이렇게 채팅을 쓰신 걸 제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담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종식님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고 33살입니다 현재 군포시 공장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25살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26살이 되어서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된 후로 문제인데 26살에 고향을 떠나고 사장 두명 직원 한명이 있는 공장에 취직하여 140만원을 받고 2년을 다녔습니다 아버지도 살던 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횟집을 하셨는데 잘 안되서 저한테 중간에 천만원만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28살이 되고 사장 두명이 직원 한명을 너무 괴롭혀서 2년동안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하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4개월만에 포기하고 29살에 ATT 캡스 BP 대원을 인연하였습니다 BP 대원을 하던 중 아버지가 사업이 힘들다면 2천만원을 다시 좀 급하게 해달라고 해서 다시 해줬습니다 그래서 돈을 해줬습니다 31살이 되고 교대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현재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아버지가 사업을 접고 다시 한다면 주류회사 대출을 받는다면 보증을 써달라고 해서 보증을 썼습니다 2천만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보증 2천만원 주고 아버지한테 3천만원 대출을 해주셨겠네요 총 합이 5천원이네요 우리나라 이런게 참 문제야 가족사의 정 일단 하나 좋게 이해하고 싶고 공무원 시험 4개월만에 한거는 보증을 왜 해줬어요 여러분 대출보다 더 나쁜게 보증이야 죽어도 못해준다 했어야죠 죽어도 본인 인생 파탄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도 웃기시네 지금 정신이 이런 얘기도 하셔야지 아버지 사업 좀 그만하시고 그냥 소일거리나 하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보시면 아버지 사업하는 족족 다 망했잖아 싫은 소리 하는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무조건 사업해야 되는 사람 근데 한우 족족 다 바라보고 그런데도 자기 정신 못 차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케이스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좀 잘못하신게 있어요 종신님 제가 봤을 땐 종신님도 종신인지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해도 자식 돈은 건들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야 그러니까 제가 현재는 5천에 47만원 공공임대사는 4천만원이 대출의 압박값이 깜깜합니다 하아 5천에 47만원이 월세 47만원이요 아니 아버지도 웃기시다 이런 말하면 좀 아버지 제가 죄송한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버지 정말 철닭선이 없네요 아버지 막 약간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게 하셨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살면서 어머니 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게 하셨죠 아니 저 수도권은 비싸요 수도권은 수도권은 비싸 이게 월 47만원이에요 이게 47만원이 월 47만원이에요 근데 임대가 왜 이렇게 비싸 공공임대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임대아파트 월세 한 10에서 20만원 사이기 싶은데 월세가 47만원이라고요 보증금이 5천만원 있는데 여러분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이거 원룸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잖아요 군법은 경기도권에서 그렇게 아 고공임대 비싸다고요 24평 아 24평 아니요 저분 부모님하고 같이 사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같이 사세요 아버지하고 같이 사세요 아 이거 진짜 심각하네 이거 진짜 심각하네 아 내 또 그 누구지 채용원이 위워도 또 심각한 사연이네 이것도 아 참 아까 앞전에도 심각한 거였는데 이번에도 심각한 거네 제가 봤을 때 아버지 사업하는 거 말리셔야 돼요 일단 실수하신 건 뭐냐면요 정말 실수하신 거 본인한테 실수한 거 얘기할게요 아무리 급해도 아버지 돈 아버지한테 돈은 없다고 하셔야죠 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야죠 싸우는 한 싸워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만약에 돈 야 자식인데 야 이런 것도 못하니 역하면 나 갈게 역하면 이 돈 만약에 있었으면 이미 자취할 수 있었다고 이게 일단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돈을 안 빌려줘서 5천만 원이면 이미 만약에 전세나 좀 허름한데 원룸이나 경기도권 5천만 원이면 부할 수 있어 했으면 이미 좀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았잖아요 이거 뭐야 도대체 어? 만약에 이런 걸 부모님이 갈렸으면 그 부모 자기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대놓고 니마한테 돈을 요구하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약간 들으면서 약간은 좀 화가 나네 그분 아버지한테 저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실 거야 집으로 사업 아이텐도 없고 사업 소환도 없으면서 그냥 사업 벌리겠다고 설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쪽에서 그런 아버지 한 명 있거든 빚이 엄청 많으면서 사업 유구장 망하면 또 하고 망하면 또 이래 나중에 또 야만도저였어요 그 집안 전체가 야만도저 했다니까 웃긴 게 정말 신기해서 내가 어린 나이때도 정말 신기했던 게 별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맨날 업종을 한 4개월 한 번씩 바꿔 채소집 했다가 치킨집 했다가 뭐 4개 5개 하다가 딱히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가 야만도저 하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아버지 이거 병이야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아버지 병이야 이거 그리고 남의 손 남의 님돈 손 함부로 생각하는 것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처음부터 빌려주지 말았어야죠 이 돈은 내가 죽어도 먹고 죽어도 없다고 하면 뭐 때리려고 한다고 하면 아 나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던가 그렇게 했었어야죠 하아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 사실 거면 왜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새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도 좀 많이 안되네 가족끼리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 우리나라에서 특히 되게 얘기할게 가족끼리 치정살인이라고 우리나라가 치정살인이 유독 많은 이유가 뭔지 가족끼리 이렇게 돈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어 내가 죽을 것 같아 돈 달라고 하면 야 가족끼리 왜 돈 달라고 하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정말 어 그게 다래가지고 안 좋은 사건을 번지는 경우 존많이 봤습니까 여러분들 뉴스에도 그렇게 자주 나오잖아요 어 자주 나오잖아 근데 저는 이거 돈 가져간 사람도 문제가 있잖아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있어 아무리 부모님이 부모님이 가진 게 없어도 자식 손 대면 안 돼 그리고 몸 사지 멀쩡하면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 님이 실수하신 건 뭐냐 아버지의 이런 습성을 알고 님이 같이 산 거야 님이 실수하신 거 대각이 얘기할게 첫 번째 아버지의 이런 남의 그러니까 자식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습성을 본인이 알고도 아버지와 같이 살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 두 번째 아버지 사업 못하게 발리지 않은 거 내가 봤을 때 사업 운이 없어 사업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업 음식 잘 만들어도 망하는 세상이야 음식 잘 만들어도 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음식점 음식 못 옛날에는 음식점이 음식 못 만들어서 사장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경우 많았지 요즘에 실력이 있어도 망하는 세상이야 어?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음식 잘 만들어도 망하는 세상이야 여러분들 인건비나 어? 그럼 무조건 말렸어야죠 아버지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어? 아버지 이번에 사업하실 거면 저 아버지와 같이 못삼 이런 식으로 나오셨어야죠 그리고 아버지 사업하실 거면 절대 내 돈 빌리지 말이셔 어?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거죠 보증은 왜 섭니까 보증 참 우리나라에 보증이란 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파탄단은 넘버원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증이 OECD 포함해서 OECD 제외한 전세계 나라 중에 우리나라밖에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정의에 의존한 정의라는 이유로 생긴 법적 말도 안 되는 호구 같은 찌끄레기 같은 세이 같은 보증이란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여러분 전세계 유리없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 쓰레기 같은 제도가 이걸 그렇게 뉴스에서 보고도 이걸 해준다는 자체가 난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는 종신님이 좋은 얘기 못 들어요 그건 알고 계시겠죠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저게 맞아요 신족 상대로의 우리나라만 있어요 보증 친독 상대로의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유교사양이 상당히 강한 나라만 있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해줘겠죠 가족 나한테 짐만 되는 그게 가족이야 가족이면 나한테 해코지해도 그걸 가족으로 감싸줘야 돼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특히 성인이고 이제 자기 약가림 할 때 됐으면 각자 사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챙겨주고 어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보증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돈 갚을까 그리고 돈을 갚은 적이 없잖아 하나 더 얘기해줄게 아버지가 돈을 갚아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3천만 원 중에 돈 갚아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 대출 3천만 원도 안 갚았는데 무슨 보증도 갚아주겠냐 말이죠 어 내가 더 심하게 얘기할까 자식한테 보증을 하겠다고 저리 떳떳하게 이해한가 아버지 자격이 없어 부모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안 그래요 돈 밀린 것도 모자라 돈 씹어놔는 거 안 갚고 저기에다 보증까지 세워 자식 아낄게 막으려고 자기 아낄게 막지 정신 차리세요 이거는 아버지 키워지신 아버지 그래 키워지신 아버지 좋다 이거야 근데 키워지신 아버지도 내가 다 컸으면 그거 이제 그 정은 이제 가슴속이 묻고 어? 내 삶을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내 삶 내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미래가 있잖아 내 앞으로 생이 있잖아 앞으로 아버지보다 정신님이 더 많이 살아야 되고 더 돈을 마련해 버려야 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아무리 혼자 산다 하더라도 어? 님 계속 끌려당깁니다 그러다가 진짜 끌려당겨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종신님한테 아 그 더 큰 문제 있다고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봐 아 게임하다가 멘탈 터지는 게 아니다 이거 C 고민 듣다가 멘탈 터지네 더 큰 문제 뭐예요 또 얘기해 보세요 더 큰 문제 또 뭐야 환장하겠네 진짜 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짜증내고 뒷목 잡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죠 이상한 게 아닌 거지 내가 이렇게 어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지금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아버지가 빚이 제가 아는 말은 1,2,2,2,2,2,2 마이너스 통 상장했어 이건 어떡하죠 이런 아버지랑 같이 사셨단 말이야 아니 이런 아버지랑 같이 사셨단 말이야 빚지 와 그럼 합이 1억이네요 1억 맞아요 빚진 게 1억이네 본인한테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이거 있잖아요 잠깐만 내 어 답이 안 나온다 정말 바보가 이런데 왜 집을 같이 집을 샀지 아버지랑 왜 집을 샀습니까 님도 정말 이런 말 하면 저를 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소리 할게요 정말 안심하네 이걸 알고 집을 샀단 말이야 나 님도 이해할 수 없네 만약 아버지 어 아버지가 만약에 빚 어 아니에요 1억 4천이에요 1억 4천 보세요 2천 3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이종신이한테 빚는 게 5천 근데 아버지 개인으로 106개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3천 이게 5천이죠 5천 5천 1억 그리고 공공개입대 아파트 4천만 원 대체 요것도 억갚아서 1억 4천 아 진짜 와 뉴스에 나올 아 아 아 왜 이런 상황에서 왜 임대 아파트 사셨습니까 빚값을 생각을 해야지 단값 방생 산다 하더라도 이런 빚 있는데 24평이 뭐 대수입니까 아파트 사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왜 부리에서 아파트 들어가셨나요 와 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비탄 가면 안 됩니다 비탄 가면 안 돼요 아버지 누구한테 누구한테 있잖아요 뭔가 책임져서 박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 같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님 이혼하신 어머니가 생각해 주세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가정 문제인데 물어보기 좀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 그 이종식님 이종식님 혹시 어머니가 뭐 그 아버지와 같이 사셨을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아버지 때 막 고생 많이 하셨죠 살면서 결혼하셨을 때 결혼하셨을 때 맞죠 맞죠 야 내가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런데 어머님 진짜 오죽하셨을까 생각이 든다 어떻게 미혼하시게 잘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짜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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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누가 이 입장이 돼도 숨이 턱턱 막힐 거야 내가 이 입장에 여러분들이 이 입장에 생각해봐요 숨이 턱턱 막히지 않겠어요 대기업 다녀도 숨이 턱턱 막힌다 이 정도면 대기업 다녀도 공무원 돼도 숨이 턱턱 막힌다 이거는 국무원은 더 암울하지 월급 그거 얼마 받아가지고 그 얼마 이거 어떻게 다 갚아 이거 이자 갚기도 힘들텐데 대기업 다녀도 한 5년동안 내 월급 내 5년은 심하지 않 와 아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종신님 앞으로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어떡하실 생각이야 이거 솔직히 님이 님한테 저희가 좋은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님도 원인 제공자야 이런 아버지를 알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라도 동조했잖아요 방조했잖아 방조 방조 방관했잖아요 이렇게 빛이 쌓이는 동안 아니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지금 빚불 못 갚아요 이거는 아니 내가 봤을 때 못 갚아 못 갚아 이거 개인의 생기는 거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해생질 차 알아보세요 아버지 사업 못하게 받으셔야 돼 아버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사업 아버지는 사업 아닌 것 같다고 차라리 누구한테 일을 배우시든지 하셔가지고 소일거리 하시는 게 낫다고 아버지 문금도 못 갚아요 못 갚는다니까요 2천만 원이 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2천만 원 때문에 그래 그리고 두 명 사는데 무슨 24평 아파트야 어? 아 두 명 사는데 왜 24평 아파트 그냥 공공임대 해가지고 15평은 들어가시지 그거 싸잖아요 유즈비도 거의 안 들고 그런 데 들어가시지 두 명밖에 없는데 두 명이서 그 아파트면 살 수 있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연구임대 가셨어야지 정말 본인이 처지를 생각했다면 연구임대 가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야 뭘 그 돈 해도 어렵긴 하겠다 그리고 하나 얘기할게 잠깐만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지금 공장 다닌다고 했잖아요 공장님이 생각해도 월 수입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평평달 월급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4평에 두 명 살 수 있어 충분히 3명 4명 사는 가정도 있어요 14평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집만 없으면 여러분 안 그래요? 인디아파트 사는 거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살만 합니다 간찮아 요즘에는 신축 같은 거 보면 괜찮아 공간이 좀 아쉬울 뿐이지 공간도 내가 좀 미니멀하면서 좀 살면 돼 불편한 거 별로 없어요 두 명이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해서 현실 파악 못하고 24평을 들어갔습니까? 아니 다른 채무도 그대로 거스란히 다 있는데 아 국가유공자예요? 280, 300, 300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아 국가유공자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돼? 아버지 아버지 수입은 어떻게 돼?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종신님이 거기서 최소한의 차비랑 기프타 유지비만 빼고 돈을 얼마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 나쁘지 않아요 임대아파트 생각보다 잘되는데 많아 잘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놀러 가봐 그냥 좀 가면 좀 충격인 게 약간 방이 좀 작아서 그게 아쉬운 것 뿐이지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니까 님이 생각해봤을 때 그냥 300에 칩시다 300에 치는데 거기서 님이 뭐 밥값이나 뭐 기본적인 뭐 품위 유지비 품위 유지도 하면 안 돼 아니 왜 마이너스입니까? 사업을 왜 해? 사업을 왜 합니까? 마이너스는 사업을 왜 해? 제가 하지마 봐봐 소득이 높아 떨어졌다고요? 하 아버지 정말 암덩어리 암덩어리 이런말은 그렇게는 안 돼 아버지 종식님 하나 물어볼게요 어머님이 정말 어머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겠다 진짜 어머님이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남 밑에서 일 못하죠 아버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남밑에서 일 못하지 사업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남밑에서 일하는 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약간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약간 남밑에서 뭔가 욕먹으면서 일하는 것 자체를 못하죠 그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막 무작정 벌려 그게 싫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서 그 밑에서 일하는 줄 아나? 어? 모든 사람들이 남밑에서 일하는 거 좋아가지고 공장이나 기업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욕먹으면서 어? 이 빤트도 갈면서 그렇게 일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다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회 현실이 밑에서 일해야 나중에 뭐 어? 거기서 참고 견뎌야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 똑같은데 맨날 밑에 가가지고 허드렛니 하면 굽신거리면서 맞죠? 내 목소리 못 내고 다 똑같습니다 어? 아버지 상당히 문제가 많아 이거는 아버지 상당히 문제가 많아 종식님 종식님한테 하는 데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버지랑 관계 끊을 수 있어요? 아버지랑 사람 관계 끊을 수 있냐고요? 근데 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는 님한테 족쇄를 좀 차라 족쇄를 찬 것 같은데? 아버지 자체가 빚을 갚아야 될 의미 자체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이종신님 님한테 문제도 있는데 같이 뭔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떻게든 월급 얼마 해가지고 족개가지고 어떻게 얼마씩 뭐 개어내가지고 얼마씩이나 탕감하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자체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의지가 없다니까 그걸 님이 오랫동안 봤을 거 아니야 왜 어머니가 괜히 이혼했겠냐고요 어? 어머니 괜히 그랬겠어? 괜히 어? 아버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거 이종신님 알고 계세요 아버지라 해서 감싸주면 안 돼 아버지는 종식님이 봐서 판단하는 게 우리가 삼자가 봐야 돼 삼자가 삼자가 봐야 돼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어? 자식한테 자식이 앞길을 앞길을 이렇게 가게 가게 놔두기는 커녕 족새부터 앉아 탁 걸어잠구고 자기 발밑에 둘려고 하고 자기는 뭔가 남 밑에서 일 안 하려고 하고 어? 이런 일들을 벌리고 수습은 절대 안 하고 나이 먹고 힘든 건 하기 싫어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봤을 때 아버지랑 관계를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존재하게 생각해보세요 진지하게 종식님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 종식이 잘 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어? 종식님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하게 어? 지금 보증이 요거 2천만 원 해결되면 끝일 것 같죠? 아니야 2천만 원 갚으면 뭐가 끝이야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아버지 갚을 것 같아? 아버지랑 갚을 것 같아 그럼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하세요 술 먹고 단판 지으세요 싸우든 뭐든 단판 지어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아버지와 단판 지으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제 사업에서 나온 돈도 절대 안 믿고 줍니다 아버지가 빚 내든 뭐 개인 파산하든 그건 저랑 알 뻔 아닙니다 전 아버지가 보증 한 2천만 원 그것만 갚을 겁니다 도박이랑 똑같아 무슨 다행이야 이게 도박거도 더 무서운 거지 어 뭐 그걸 다행이라 그래 존스님 어? 아버지 맨정신을 해가지고 아버지 저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앉아 보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저 아버지가 보증 쓴 그 옷 2천만 원 말고는 저는 이제 안 갚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개인 사업하면서도 마이너스 통장 저랑 알 뻔 아닙니다 요렇게 얘기하세요 요렇게 저한테 그리고 돈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 정 안되겠다 카면요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그래요 고의로 어? 고의로 최후 최후 변적인 능력이 없으면 돈을 갚는다 그럼 사기 사기죄 구성요건 해당하거든요 걸어버려요 그냥 가족 사이라도 아시겠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어? 꼭 얘기하셔야 돼 19년 빚이라는 게 다행이에요 애기장님 1억 4천만 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본인 월급에 이거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1억 4천만 원 너무 본인 입장이 아니라고 너무 망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들 솔직히 톡 깨놓고 여러분들 월급 한 세금 떼고 떨어지는 게 한 4백 5백씩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직하게 그 정도 떨어져 이거 힘들어 어? 인도 참 답답하다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를 같이 살면서 같이 옆에 붙어있었으면서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해놨을까 어? 하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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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어... 제 생각인데요 제 말이 맞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면 제가 말기 상황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일단 보증 아버지 보증 2천만 원하면 일단 갚아요 여기 제급하니까 요거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제가 그 전에 그 여... 빚... 대출... 뭐지... 돈 꺼달라는 사람 하지 말라다 그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이걸 당하면 어떡해 진짜 아... 참... 지금 보람이 없네 이거 갚고요 어... 이거 갚고 어차피 이 돈 받을 생각하지 마요 보증 2천만 원만 갚고요 대출 3천만 원 이거 어차피 줄 사람 아니야 처음부터 줄 사람 아니에요 줄 것 같으면 진작에 줬잖아요 어? 돈 한 번도 변제 능력이 없잖아요 변제 능력 자체가 없잖아 사람의 신용을 완전히 개똥으로 보는 사람인데 무슨 좋은 게 있다고 씨 5천만 원 이거 3천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씨 3천만 원 그럼 100만 원 받아본 적 있어? 어? 100만 원 받아본 적 있냐고요 100만 원 100만 원 단순 10원짜리 하나도 못 받아봤잖아요 어? 아니 갚아줄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이 돈 댔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보따리 사서 나오세요 요 돈만 감도 생각하고요 요 돈만 갚아요 2천만 원 보등 2천만 원만 갚고 요거 어떻게 일단 했고요 그냥 보따리 사서 나오세요 지금 다 빼고 나오세요 그리고 만약 2천만 원 4천만 원 대출했다가 난 반만 했기 때 2천만 원 대출한다고 하세요 아니 아버지한테 캐요 돈 급하시면 이 집 팔아도 되니까 맘대로 하시라고 저한테 물어보지만 집 팔으셔야 되니까 남대로 하시라고요 좆방을 사시든 고시원을 사시든 그건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일단은 보직만 일단 갖고 나머지는 그냥 다 나와서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거 보면 딱 이거 보면 이거 지금 보면 4천만 원 대출이 요거잖아 5천 이거 딱 보니 이 얘기 딱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그 4자성 거 딱 생각나요 여러분도 딱 생각난 줄 모르는데 부전자전이네 이거 부전자전 어? 와 부전자전이야 님도 심각해요 님도 이건 아버지도 안 모르지만 님도 담입니다 내가 봤을 땐 나 모르겠다 나는 이분 나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또 비칠 것 같아 난 완전 무슨 대출 받고 하고 안 갚는 게 무슨 집안 내력이야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님이 좀 섭섭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진짜 좀 심각한데 이거는 아니 지금 나머지 갚아야 될 돈이 뻔히 있음에도 이걸 이렇게 신청해서 받았단 말이야 무리해서 들어갔단 말이야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분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 지문 올린 당사자도 이해가 안 되지 않나? 이 지문 올린 당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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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어나는 연구인 배아파트 들어가세요 웬만하면 들어가셔야지 야 참 님도 아버지와 똑같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님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아버지와 똑같으면 님도 그럼 일단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이렇게만 저 아버지 아버지 모습을 본인이 보고 배우고 자란거에요 아버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본인이 싫으면서도 아버지와 똑같이 보고 잘 배우고 자른거에요 이게 어 아니 지금까지 월세 원룸에서 40만원짜리 아버지와 둘이 살다가 7만원 더 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거라고요 가능성이 이게 가능성이 있는거에요 빚을 못 갚았는데 가능성이 있는거야 빚부터 갚고 가능성을 찾아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빚은 이제 뭐 빚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채도가 부단되니까 그건 아예 생각하기도 싫어가지고 지금 무리해서 무리해서 들어간건 아닌거에요 7만원 때문에 7만원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간건 아니고 어 차라리 단칸빵이라도 차라리 단칸빵이라도 순수 순수 전세로만 되는데 들어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 일단 이렇게 하세요 전 이렇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더이상 답이 없어 나도 지금 뒷목 잡을거 같아서 더이상 이거 시간 끌면 안될거 같아 요렇게 하세요 일단은 2000만원 보증 일단 요거 먼저 갚는거 칩시다 아 근데 님 나 님한테 좀 실망했어요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야 누구 누구 실망한 처지는 아니지만 야 님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님도 그건 하나는 알고 계세요 님도 아버지와 똑같아요 아버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님도 아버지 나쁜거 다 닮았어 지금 지금 했던 행동들 보면 아시겠습니까 일단 아버지한테 얘기하시고 전 보증 2000만원만 갚아줍니다 요렇게 만약에 선을 그어버리세요 아시겠죠 각서를 쓰든 뭘 쓰든 사실 각서를 쓰세요 아버지한테 각서 써달라케 해가 도장을 찍든 지장을 찍든 갑 누구누구는 을 누구한테 보증 2000만원만 갚고 일체 그 외 일체 그 을에 을에 뭐 해당하는 뭐 그거 다 양식으로 만들어서 공중을 밟든 뭐라든 간에 뭐 하나 만들어서 뭐 갑 누구누구는 아버지 을 누구 누구한테 딱 보증 2천만원만 갚아준다 딱 이렇게 서약하세요 뭐 하나 만드세요 님도 방어자치 있어야 돼 그냥 얼렁똑똑 넘어가지 마시고요 각서든 뭐든 형식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하세요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 굉장히 뭔가 혈윤을 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님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대로 님은 님대로 살아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건가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4천만원은 일단 2천만원 갚는 순간 2천만원 갚는 순간 일단 나오세요 나와서 사세요 고시원에 가든 뭐라든 나와서 아님 기숙사 같은 거 알아본다거나 어 나와서 사시되 공 그 일하는 지역이 좀 떨어진 데서 사세요 아버지가 연락할 수 없는 어 그게 나 좋을 것 같아 아버지 있어봐야 님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어 그 다음에 요거를 뭐 갚던가 그렇게 하세요 일단 님은 갚을 수밖에 없어 아버지하고 님하고 안 부딪히는 게 님이 살 방법입니다 저는 그거 말고는 님한테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님도 벌링이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심 암덩어리를 이렇게 수십 개씩 저한테 던져 놓으면 저한테 어떡하라는 건가요 아니 무슨 고민도 정도껏 해야지 이거는 여러분 봐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전문가도 아닌데 변호사도 이거 하면 숨이 턱턱 막히겠다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변호사 법무사인데 이 사연 덕관이 다 가져가서 딱 얘기하면 숨이 턱턱 막힐걸요 아마 어 김상현 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어 숨이 턱턱 막힐걸 진짜 일단 보증금 2천만원만 생각합시다 이종식 님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 우리 아버지한테 각서 꼭 받으시고요 각서 난 보증 2천만원만 받고 그 외 채무에 대해서는 자식인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형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뭐 지장을 받든 서명을 받든 도장을 찍든 간에 뭐 하나 받으세요 아시겠죠 숨이 턱턱 막히게 님이 숨이 근데 님도 님이 벌린 거야 근데 이종식 님 근데 님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님이 벌린 거야 님도 어느 정도 대가 치르셔야 돼 그건 확실해요 님이 뭔가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죄가 많습니다 님도 같이 벌린 거야 아버지가 좀 제가 많이 크죠 둘이 같이 벌린 거예요 아버지만 벌린 게 아니라 님이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같이 살다 보니까 빚이라는 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한 거죠 당장 갚아서 어떻게 숨통 트이게 하는 게 있으나 이제 뭐 집이 중요합니까 어? 집이 중요해 님이 아버지와 너무 오래 살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런 나쁜 수성을 님이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닌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게 급선무입니다 어? 계속 그렇게 뭐 빚 같이 어? 또 앉아서 살 것 같으면 계속 사시던가요? 아버지가 좋을 것 같으면 저는 뭐 거기서 말고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종신님한테 네 앞으로라도 똑바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어? 앞으로라도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종신님 사연은 참 특별하게 뭐 해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딱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돈 아끼세요 돈 가계부 쓰시고요 가계부 쓰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요 술 담배 피지 말고 돈 아끼세요 아낄 수 있는 국립 찾으세요 가계부 써가지고요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깊이 관여할 부분 아닌 것 같아서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